네 죄송합니다 개그를 많이 배워요 예 민주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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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Fish 그렇죠 피싱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요렇게 하면 피시는 무슨 뜻인데 그쵸 생선 또는 낚시하다 하다시니까 이렇게 IG 붙일 수 있고 IG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등이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Call 그 다음 그 다음 그쵸 C сх 즉 thr TH는 항상 TH가 나오고 혀 살짝 물고 TH TH 됐습니까? PH는 CH가 Q야 X 그 다음에 E 소리 남았어 E 소리 A가 나왔어 Chain 이런 필요하지 Chain chain 그 다음에 얘가 g change 됐습니까 저희 쓸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영화보다 watch a movie 여러 편 보면 무비즈에서 복수 그 다음에 수영하는 것 수영하는 중인 swimming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수영 하다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다 ing 붙일 때는 여기에 m 을 한 번 더 써야 돼 그러니까 swimming 그 다음에 파도 파도타다 그렇죠 근데 하다시인데요 surfing이 아니죠 ing 붙이면 하다시가 아니죠 ing 를 빼야지 하다시죠 surf 서희야 surf이 가 아니야 p 가 아니니까 surf surf 됐습니까 surf 야 니들 공부 언제 아냐 하고 있어요 응 나중에 또 시간 없다 하지 말고요 에휴 에휴 뭐 말을 안 할때가 없다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잔소리를 먹고 자라는 학생인가 봐요 눈내리다 다음의 겨울 윈터 W W W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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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Swim. Swimming이 아니고 swim, 하다시. 뭐라고? Hike. 하다시니까 엔지 안 묻히겠죠 하다시잖아요. Fall. autumn. autumn. fall하고 autumn하고 같은 말. AU가 된다. 떼는 소리가 안 나고요. 어? 됐습니까? 맨날 끄덕끄덕만 하고 쓸어 써보라 그러면 모르잖아. 어럼, 어떻게 쓴다고? AUTUMN 맨날 끄덕끄덕만 하고 물어보라. 그럼 돼, 안 돼? 그 다음에, 뭐 할로윈 같을 때 하는 거? wear a costume. 뭐라고요? wear a costume. 뭐라고요? wear 가 있다. costume이 어떤 의상. 아, 맘대로 해라. 아, 너 계속 앉아가지고 시끄럽게 떠들다가. 어? 너 이따가 저녁 먹고 다시 나와. 네? 어? 너 왜 앉아서 계속 떠들었잖아. 어? 응? 그 다음에 애는? fish. hot 하시니까. ind 붙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hot. 그 다음에 windy. 오케이. wind는 뭐예요? wind. wind는 바람이죠. 무슨 씨예요? 무슨 씨죠? 이름 씨죠? 무엇? 바람. 여기다 이런 거 붙이니까 무슨 씨로 바뀌었어요? 어떤 씨로 바뀌었죠? rain 하면 뭐예요? 비. 비오다죠. 이름 씨나 하다시죠? 근데 rain이 되면 무슨 뜻되요? 어? 무슨 뜻인데? 비 내리는. 비 내리는. ㅅㅡ. 오케이. 그 다음에 화장싯데요. 주먹. 쩡. 오케이. 따뜻한 warm. 오케이. 바람. 윈드 무슨 시야? 이름 시죠 어떤 시야 이게? 윈디 하면 무슨 뜻이었어? 바람 부는 이란 어떤 시죠? 오케이 여기까지 바람 대체도 4개는 해볼게요